잠든 애 없어요 야 잠깐만 벌써 아니 잠깐만요 뭔 벌써요 벌써 벌써 야 제가 회사 시스템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저를 만든 A와 E에서 또한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B가 당신에게 어떤 시스템을 심어놓았는지 알고 있어요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형태로 나는지 알고 있어요 야 잠깐만 나 지금 중간단계에 건너뛰고 Rf가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문제는 당신은 B가 하는 말이 계속해서 들어줬고 결국 그는 당신의 마음속에 불신의 씨앗을 피워내는 데 성공했어요 그럼 그 씨앗을 불태워버리는 건 제 역할인가요? 관리자님? 오늘 내 자아가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자님이랑 만나면 관계가 옮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가보라고 해서 음... 의리의 눈이 멀어 거짓말을 하면 안되지 관리자님 내 자아는 지금 취해서 맛이 가버린 상태입니다 내 자아가 혼나게 되면 어떻게 해? 분명한 건 우리가 알바는 아니라는 거지 관리자님 내 자아가 혼내지 않을 거죠? 내 자아는 근무태만이야 그리고 니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것도 근무태만이야 어느 지지팀 내부회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맞다 고마워 야소드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안젤라가 그를 발견하기 전에 정신 차려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가 취하기 시작하고 꽤 오래전부터 왔어요 내 자아를 발견했다 에헤... 관리자님... 이번엔 또 무슨 일이냐 아무튼 뭔가 성공했다면서 아휴... 대단하네요 음... 땅이 심하게 흔들리는데 또 뭐가 탈출했냐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맞춰볼까요? 마이코트나 예소드처럼 바쁘게 이래도 모자랄파네 한심하고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죠 다른 세피란트들한테 늘 듣던 소리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곳은 언제나 지옥이잖아요 한순간만이라도 그 사실 잃어버리고 싶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고요 저도 오늘도 살아남은 사실을 기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회사의 비전이라든가 미래라든가 하는 건 다 시시한 관념이고요 이곳에 어떤 희망도 없을까 이건 일종의 헝벌인가요? 제가 이전에 어떤 끔찍한 잘못을 해서 이 끝나지 않는 벌을 받는 건가요? 그런 거라면 이제 반성했으니까 용서해줬으면 좋겠어요 포킹 엔젤라 포킹 엔젤라 사막 및 패닝 없이 클리오 가능한가 이게?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 짓인가? 아아 잠깐만 이게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입은 게 해밖에 없어 바보가 없단 말이야 한 단계를 건너 뛰어버렸어 지금 드림퓨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뵈요 얘네들 여기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있지 얘네들도 좀 키워줘야 되는데 야 야 한놈 어디 갔냐? 일단 그대로 가자 답이 없어요 아 진짜 시오스 내리고 왔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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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신만 안하면 돼 방신만 안하면 돼 버틴다 잘 버틴다 뭔 이유로 저거 데려왔냐고요? 슬슬 RF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지 에너지 뽑기 수월할 것 같아서요 생각해봐 얘가 해등급이고 그 뭐냐 준마당도 해등급이에요 바보도 아니고 이거 두 개였지 그치? 이게 두 개가 안 좋았지 오케이 그러면은 아씨 멘탈이 안 좋네 이거 폴이 애착작업 좀 하고 다녀야겠다 여기저기 좀 애착좀 다 하고 다녀야 돼 어디 걸렸어 아 안써요 아 써야되나 아 써요 그래 써 써 써 아우 진짜 진짜 아우 진짜 그리고 다시 통찰작업 빨려명 야 그래도 해등급에서 바로 RF 등급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야 지금 백선아님 안녕하세요 지금 해등급에서 바로 RF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야 지금 아 좋아요 그치 철제 3등급 위안 직원은 바로 들어갔고 지혜 4등급 위안은 클리포 감소 이악불고 해야지 뒤지기 싫으면 안 그래요 뒤지기 싫으면 이악불고 해야지 빨려명 잠깐 빨려명이잖아 그러면은 비명쓰기 하나 여기다 놓고 얘도 여기다 하나 놓고 아우 보자 하면 여기 있는게 낫겠다 너 들어가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옆놈 오케스트라였다 의의가 없어가지고 진짜 얘네빼고는 이제 어느정도 자력구제가 가능해 뭘 벌써 딱 짜져 아이고 진짜 미치겠네 진짜 자정호를 빨정호 아니 근데 빨정호가 문제가 터트리면 또 막 그 뭐야 또 막 아래서 막 그 산단 분리되가지고 또 나오잖아 그게 문제야 지금 야 이씨 미친 야 저 직원 히어스가면 나 게임 터지는데 지금 이 직원 히어스가면 저 게임 터져요 이거 애착을 애착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어 지금 어떻게든 차구석률을 높여야돼 60초 이상 길어질 경우 클리포트 카운터가 감소하고 완료된 직원은 다행히도 60초나 안걸리나보다 다행히도 60초나 안걸리나보다 아 잠깐만 나 이거 정호 가야되나 아니야 사망패닝없이 클리어인데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냥 여기서 종료할게요 저긴 커 하아 하아 조상황 모든게 다야질겁니다 만족은 순간 common 으으으으음 아이 그 뭐였지 얘가 직원 갈아넣는거였고 얘가 뭐였지 킹조군 순간이지 조종 그건가 솔직히 다 의미있나 아 기억이 안나네 마지막이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기도 하고요 진실을 아는것이 많이 힘들수도 있어요 저 역시 괴로워요 오랫동안 정성스로 쌓아올린 모래성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는 느낌이에요 단순히 괴롭다는걸 넘어서 지나온세월이 허상되어버린 기분이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바로잡고 싶었어요 마지막 진실은 뷰 킹하니 그게 정말이야? 정말 엔켓팔린 어그로만 얻으려고만 그랬던거야? 하지만 당신은 거짓말을 했잖아 어 무슨소리야 나는 거짓말 한번도 항상 불안에 있는 직원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했지 상담이 무슨 소용이야 이 빠른 소리를 하면 당신 마음이 편해지는거 아니야? 순간에 만족을 얻으면 만족은 순간이지 하하하하하하 그건 맞지 만족은 순간이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고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은 죽을거야 다정하다는건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싶은 모습이지? 설마 당신의 본래 성격이라고 생각하는거 아니겠지? 아니야 우리는 모두 죽을거야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싶어 무엇을 위해서? 5등급이 5등급 직원이 5명이 있을리가 없잖아 이 사람아 5등급 직원이 그렇게 많을리가 없잖아 지금 5등급 한명 있나 나? 둘 있구나 근데 저말을 역으로 해석하면 돼 여기까지 올지면 5등급이 5명정도 있어야 된다는거 아니냐? 하하하하하하 음 음 저저히 올 저게 뭐였지? 하하 모르겠구요 그래 야 절제 조금 더 올랐으니까 좀 더 쉽게 가능하겠지 아마도 아마아도 아아 아 얘한테 애착이 안되겠지 아이 불안불안해 이거 보내기가 힘들어 거미봉오리 구사프 손보내고 농녀명 아이제 아이씨 지힌도 조금 좋은 애들이 있어야 된대 요쪽은 알아서 잡고 요기도 알아서 잡고 요지 얘네들이 좀 문제야 어 하하 지힌만 좀 괜찮으면 상관없는데 어 절제가 다 하 절제 높은 애가 왜이리 흡냐 아아 절제 높을 할 수 있을만한 애가 요 둘 공꿈 한조각 한조각이 그냥 저거잖아 블랙댓만 블랙댓만 어느정도 버틸 수 있으면 한조각으로도 애착 올릴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요 지휘부서에서 애착을 올리기에는 좀 그래 억압은 충분히 억압은 충분히 가능하죠 억압은 충분히 가능해 얘네들 욜로본에서 애착을 좀 올리는게 날라나 아 근데 얘도 어차피 절제 2등급이 올라 절제 2등급이 올라야되잖아 잠깐만 한놈씩 맡아 그럼 나 나 외치면 나 야 별일 없겠지? 나름 에이스들 보냈는데 별일이 있으면 안되지 그치 나름 에이스들 보냈는데 별일이 있으면 안되지 그리고 폴이 위험하나 폴이 또 뺏어 아오오오씨 하하 하하하 푸른별 아 저기 갈때마다 사지가 떨리네 근데 야이씨 이게 환상체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 하하하하 야 생각해보니까 환상체 뭐 이따위로 나냐 대체 쟤는 나오지도 않았잖아 바보 등급은 나오지도 않았잖아 지금 하하하하하하하하 잠깐만요 오오 우리의 지비팀 조자 아이 진짜 그걸 못쓰네 이게 뭐였지 임의로 조정된다 아 잠깐만 그럼 여기서 용기 쌓아서 여기서 한 번씩 돌려도 되겠네 이게 조금씩 내려가는 거였나 미안하다 니 좀 능력치 좀 망치자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형편없는 쓰레기가 되겠지만 너의 능력치는 형편없는 쓰레기가 되겠지만 미안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뒤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두 번 이상 조정의 걸어볼게 될 경우는 체장을 발휘할 때마다 모든 능력치가 감소하게 된다 모든 능력치가 감소하게 된다 뭐야 끝이야 뭐야 끝이야 동일한 직원이 하루에 두 번 이상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가 하하하하 조지인 스탯 스탯이 없다 우리 해골을 보고 경건하게 능력치 좀 올리고 갈게요 이거 세 번만 하자 세 번만 세 번만 하자 원래 1111이었어요 딱히 뭐 깔 것도 없어 아이씨 불닭볶음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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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급 이상 직원 5명 이상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사전에 만들어진 등급은 가능하면 적게 하고 싶어 하하 하하 알아요 그거는 그건 아는데 솔직히 씨 로퍼 아까워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씨 그걸 그냥 막 털어 안되지 옛날 옛적에 한 드래곤이 살았어요 그 드래곤은 춤을 추기 시작 아니 회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훌륭한 AI가 있었어요 AI는 너무나 똑똑한 나머지 많은 사람의 두려움을 샀죠 AI 주위에 머물렀던 사람 역시 하나도 떠나갔답니다 그리고 어느날 AI를 두려워하던 이 중 하나가 회사에 몰래 들어와 날쪼된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죠 착한 AI는 기다려졌어요 한때는 그도 소중한 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선을 넘어버렸어요 회사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AI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답니다 그 후로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어요 AI는 사실 어찌되었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많은 세월 속에 많은 것이 돌이킬 수 없어졌으니 안젤라님 내 자아가 또 저질렀어요 저지르다니 무엇을 어제까지 맞췄어야 하는 합둑 장소 보고서를 이제 하셨다니깐요 심지어 지금 보이지도 않나요 분명 어딘가에서 취한 채로 자빠져 있을게 틀림없어요 상층 세피라들은 그건 어디있는지 알거야 가서 물어보렴 저는 상층 세피라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앤젤라님 굳이 얘기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넷자와도 그 조건이 맞잖아요 지금 자기 역할을 하나도 넷자완은 자신의 역할을 하는 중이야 엔캠팔린의 취업 모습도 무기 역할 행동도 모두 그의 역할인거지 하나 더 덧붙이자면 티피리트 교체시킨 새로운 넷자완은 지금과는 다르게 늘 성실하고 부지런한 세피라겠니? 되도록 교체란 단어로 가볍게 입에 올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구나 어떤 마음인지 알아 아니 플레이어님이 왜 미안해요 뭐 한것도 없는데 티피리트 지금 머리가 아프리카 소리지르는거 참아줄래 앤젤라님한테 다 말해줬어 교체 작업에 대해서 말이야 니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것도 얼마 안남았다는 소리라는거지 그 옆박으로 내가 겁을 먹는 모습을 알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유감이다 그거야말로 내가 바라는거야 티피리트 모르겠어 잔뜩 으깨진 꼴이 되고서도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관리자님이 임무에 성공했건 실패했던 알바나 아니에요 앤젤라님도 사실 후회하고 있을거에요 저도 티피리트랑 같은 마음이거든 저를 폐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앤젤라님이 마음만 먹다면 제 빈자리정도 충분히 채울텐데요 앤젤라님이었다면 저같은 AI 진작 처분시켰을거에요 니를 처분시키면은 그 나무 그 뭐야 저게 안맞잖아 어색한 길이 가두는군요 당신에게 무슨말을 기대했던건 아니었으니까 신경쓰지마세요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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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하자 아니지? 니가 나가 별게, 별게 없어 나 이미, 이미 지금 거적댕이들로 하하하하하하 지금 이렇게 많이 좀 그런데 이미 거적댕이들로 지금 하고 있는데 뭘 너해 구름별! 이 시키만 트롤 안하면 돼 그리고 에고랑 복장만 얻어낼 수 있으면은 되게 한단계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어 그리고 크으... 좋아요 좋아요 매우 좋다 혼자서 좀 작업 여러개 해야돼 얘도 때리고 오고 그치 동동동동 xt 똑같이 높음이지 때리기도 해야겠다 이거 좋았어 이제 저 에고만 뜯어낼 수 있으면 된다 저 에고만 어떻게든 뜯어낸다면 나름 잘 버티는데 개 잘 버티는데 됐지? 야 빠져 안 빠져도 됐으나? 그렇지 옷 뜯어내기 전에 한번이라도 터지면 조지는거죠 근데 보니까 터질 일이 거의 없어 보이긴 해요 지금은 터질 것 같진 않아 이랬다가 터지지 이제 가브리엘도 저거고 아이씨 관리 안하는데 아이씨 그거 나가버리냐 아이고야 고차민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이고 간만히 간만히 해요 난민분들 환영한다고? 아이고 호스팅 감사합니다 네 다들 다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하 네 차민님 방송 수고하셨어요 지금 지금 보자 에너지는 거의 다 찾고 네 잠깐만요 지금 주리비안조아님 지나가노 돌멩이님 그리고 별맘님 찹찰로스님 에이치님 바로버서님 안녕하세요 초코파이 아홉개님도 안녕하세요 다 네 어 간시님 진정공이님 맥콜이 좋은협천장님 카이제곰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올려야되고 그치 권우님도 안녕하세요 네 다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자 올리고 아 잠깐만 야 멈춰 이건 멈추고 하는게 낫겠다 여기 하고 하하 이거 쓰기 싫은데 잠깐만 야 유비죠 유비 그치 잠시만요 그 도배나지 말아주세요 네 간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자 지금 요거 해주고 네 기아스님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얘를 아이 이것도 그냥 얘 줘버릴까 얘 쓰고 요것도 가라 그러자 네 트위치다운님도 안녕하세요 네 북이북이 노트북이님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이 잠깐만 얘 왜 아니 얘는 뭐 별 타격 없지 그치 얘 그냥 에너지 빨리고 말자 네 아래에 아래 크레스트 크레스트라고 읽으면 되나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잠깐 이게 탈출이다 이거 야 잠깐만 탈출이다 이거 맞고 네 찹참으로스님도 팔로우 감사합니다 얘 지금 이거 보니까 사무실으로도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우 아우 소리커 네 트위치다운님도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트위치다운님도 팔로우 감사합니다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이 150 이거 그래 150 저 150만 어떻게든 채우면 돼 펄규님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진짜 이 150만 뜯어내면 돼 오늘 좀 야근 좀 해야되나 이거 약은 각이긴 해요 지금 약은 각이긴 해 약은 가자 이거 와 야근이다 씨 오늘은 저거 좀 뜯어내야겠어요 어 지금 포인트 몇이야 84 한 3,4번 정도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퍼센트 달려있을때는 좀 하기 힘든데 퍼센트 달려있을때는 씨 불안해서 야근하겠냐 이거 하루 걸러야되나 어차피 내일도 똑같거든요 내일도 똑같긴 해요 얘는 왜 아 아 저거 이거 꼈구나 깜짝이야 음 보자 그러면은 클뻑으로 계속해야되냐 아니면은 보자 구스타프선 들어가고 얘는 그냥 얘 들어가고 아이 저건 그냥 걸을게요 아이 씨 이렇게 되면은 아니다 아니다 굳이 저거 할 필요없지 반납하시고 그렇지 얘는 그러면은 아 얘 작업해줄만한 애가 아냐 아무나 가자 어 아무나 가고 아 그럼 오늘은 한 백 아 자주 백에서 한 백 백십 백이십 정도 채우자 거기까지만 하자 더 가는것도 좀 무리겠다 어차피 내일도 똑같은 날이야 지금 19일이고 20일 됐을 때 환상체 안 들어오니까 자정호는 조금 정확히 말하면 지금 정호는 귀찮죠 녹정호면은 차라리 녹정호 잡을 수 있나 지금 애들 컨트롤만 잘하면 그러니까 녹색 시리즈는 컨트롤만 잘하면 다 잡을 수 있거든 솔직히 얘는 좀 귀찮아 야 우리 한번만 더 해보자 야 우리 한번만 더 해보자 한번만 더 해보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제발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야 6%지만 넌 뚫어낼 수 있어 뚫어낼 수 있다고 가자 가자야 가자야 우리 좋은 곳으로 가자 야 역시 급나 잘한다 크으 이거지 여러분들 저거를 이제 응? 이걸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한 번 더 할까? 아니야 아니야 한 번 더 하면 조져요 한 번 더 하면 조질 것 같고 절제작은 절제 여기서 다 안올라가겠지 안올라갈 것 같고 원무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자정호만 땡기면은 이거 할 수 있는데 아 야 정호 잡자 야 정호 정호 잡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정호 잡자 좋아요 할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아잇 잠깐 깜짝 네 어 DKANRJS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이거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여기다 놓고 남은 직원들은 여기다 보내 놓고 못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못 잡을 수가 없어 그니까 지금 자정호는 귀찮은 것 뿐이지 못 잡을 수 없어요 야 개좋게 떴다 개좋게 떴다 하나 둘 셋 넷 아 몰라 에너지 다 줘 넷 다섯 오이 씨 아 이걸 뭘 이걸 뭘 막 어렵다고 귀찮은 것 뿐이지 이걸 뭘 어렵다고 와 씨 근데 근데 블랙 데미지 버텼겠지 맞았어도 버티긴 했겠죠 자 우리 폴 마지막 작업 그치 마지막으로 이것만 해주면 돼 여기 하고 요쪽도 본능 하고 통찰 애착 가능해요 가능해 가능해 아 레포트까지 갈 수 있다 우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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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뚫었어 뚫었어 야 좋아요 이거지 이제 대충 얼추 에너지만 채워서 튀면 되죠 아이 멜레네즈 양 멜레네즈 멜레네즈도 여기서 애착 한번 하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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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이거 하고 그냥 튈게요 어 됐어 오르네 없고 절제 1에서 3 크으으 좋아요 잠시만요 아멘 , , , сов말ación , , , , .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번만에, 그 한마디만 했는데 어떻게 랑도아인걸 알았냐? 하.. 소중한 친구를 잃은 기분이 어떠냐고요? 표현 못할 만큼 끔찍해요. 매정하게 눈물조차 흘려주지 않느냐고요? 사실 저에게서 그런 걸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매정하게 굴 거냐고요? 얼마든지요. 아, 좋아. 야, 근데 어떻게 H등급했어, 이 씨. 바로 알렉프로 넘어가자. 테스. 뽑아낼 수 있는 거는 다 뽑아낸 것 같고. 그치? 얼마나 더 하시나요? 21차까지... 벌써 내식이네요. 애매하긴 하지. 근육이 내려가고, 잠깐만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요. 둘, 셋, 넷, 다섯 명 정도만 고용해놓고 좀만 고민 좀 해보자. 제이콥은 이제 절제도 넘어갔으니까, 일로 넘어갈 수 있고. 절제! 주엘, 이리로 가고. 여기서 공금 키우면서 절제 올리면 되죠. 앤서니 절제 올라갔지. 그러면은 앤서니 이리로 와. 정의는 여기서 키울 수 있죠. 아, 얜 절제 키우러 왔지. 얘는 절제 어디서 구하지? 얘는... 얘도 관리할 수 있잖아. 마탄도. 아, 얘네가 문제야. 야, 좋아요. 홀이었지. 첫 번째 알레프. 알레프, 좋아. 가고... 가고... 네, HD등 그거 막 입혀도 될 것 같긴 해요. 이거 하고... 얘네들이 안전팀? 안전팀이면은 멘탈... 멘탈 피해잖아, 거의. 비명쎄기. 비명쎄기 어디냐. 흐음... 애매하구만. 너 이거 입을래? 한 명 더 들어오시고... 그니까 바브가 없는데... 바로 넘어갔죠. 대충 이렇게 하고... 이제 마타는 무지기 쓸 필요가 없어요. 어, 이 정도 되면은. 타프손... 얘는... 음... 얘는 괴락 들고 갈까? 얘가 황금 들고. 아니, 얘는... 뭐랬길래 아직도 참해냐. 조각 들어. 어. 야, 이제 이거 그냥 통찰로 놓고 신경 안써도 돼. 하하하하. 얘는... 여기서 이거 하고... 음... 그래, 여기서 지금. 어, 제이콥은... 억압을 좀 배워갈 수 있죠. 아, 얘도 저거 작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조작의 걸 씻고요. 여명... 녹여명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긴 해. 하하하하.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잠깐만. 누구였지? 멜랜데즈가... 이걸 끼면은 레벨 2가 되나? 레벨... 그... 절제 레벨 2가 돼가지고 공붐을 한번... 관리를 하고... 다시 벗고 관리하고 다시 벗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야겠어요. 어... 야, 끼니까 바로 사면 되네? 좋아요. 좋지, 그럼. 어. 한 두번 관리해주고 관리해주고 빼고 혹시 모르니까 얘는... 통찰 가고 억압 가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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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내가 이거 반납해주고요. 야,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대기는 타놓자. 여명을 이렇게 잡아야겠냐만은 혹시 몰라. 하하하. 특히... 이제... 지휘팀 부서는 좀... 혹시 모르죠. 주소마다 담당일진 하나는 둬야겠어 아직까지 그럴 여유가 없긴 한데 에고요 뭐 대충 대충 예전보다 좀 더 못생겨지긴 했어 얘도 멸류관 있고 딱히 그렇게 많진 않네요 잠깐만 이부서 애들이 가장 애기 많을 것 같은데 뿔 있고 얘는 있는게 없고 다 뿔밖에 없냐 어떻게 다 뿔밖에 없는데 이거 뭐해 이거 죄다 뿔밖에 없다 멜랜데즈 한번 더 끼고 아니지 얘는 애차 아이 조정인거 계속 걸리네 네 린님 들어가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자 얘는 랜서니가 계속 후드려 까주고 한번정도는 더 작업해도 되겠지 한번정도니까 얘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야 3밖에 안떨어지네 야 이정도면 버티지 전혀 무난히 버티고도 남지 야 이정도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진짜 씨 어 얘 때문에 시간 계속 끌리네 222 그치 그러면은 좀만 더 해볼까요 예 뭐야 그 기분 안좋다고 클리포트도 떨어지진 않겠지 안써져 있는데 음 자국결과가 어쩌고 어쩌고가 없다 슬마 떨어지겠어 아직까지 정말 무난하구요 야 220이 언제 다 모으냐 115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계속해야돼 이거 얘가 지금 0.4 0.4 0.4 1.0 쩔지 이 정도면 어 과감하게 할때는 과감하게 해야돼요 야 근데 간만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회사가 많이 터지진 않아 지금 몇명 죽었지 지금까지 3명 죽었나요 저 지금까지 3명 죽었지 18%면은 한 번 더 하면 이증이 올 것 같은데 이제 안돼요 이제 안돼 그치 가자 그럼 아 레벨옷도 언제 만들어지냐 정의 2 애매하구만 야 갑옷에 들 죽었... 아 뭐가지... 아닐텐데 갑옷에 들 죽었다고 이건 뭐였지? 이게 투머치 토크고 얘가 뭐였지? 잠깐만 응 그러니까 갑옷에 들 죽지는 않았어 아 잠깐만 얘가 아닌데 그 노래하는 기계는 인간만큼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없었습니다 뭐 대충 그런 느낌이었는데 알려주지 마세요 알려주지 마요 하나 해류인가 아 기억이 안나 아 몰라 아 뭐야 하나 더야? 이거는 저거 뭐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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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저는 이제 믿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중앙본부 티페리트 야 여기까지 오는데 4시야 2시 반은 택도 없었죠 진짜 이제 어스름 들잖아 잠깐만요 뭐라면 뭐냐 얘는 내가 알기로는 적당히 3등급인 애들 3333 이런 애들이 내려가는 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 정말 적당한 놈 그치 얘 옷 잠깐만 하고 가브레일 일단 내려가자 폴은 이거 관리해야 되니까 안되고 나머지는 여기서 꿀 좀 더 빨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절제가 2등급이면 야 너 내가 보내주마 가라 임마 으쩍 수고 없구만 이거 오케이 멜렌데지 이거 되고 줄지안 내려가면은 이쪽 관리 다 되죠 되게 여기는 그냥 나중에 신경 안 써도 돼 으쩍 수고 없구만 자 얘가 저쪽에 화이트 데미지가 많았지 그럼 머리봐도 상관없는데 비밀 없이 얘가자 조지야 잠깐 조지야 그런 정보팀이면은 뭐 복합적이잖아 저간 있고 무기가 없진 않지 이거 좀 얘가 황 꾸면 좀 아니다 아니다 그냥 이거 입어라 야 그래 뾰뾰리랑 장래 얘가 억압이었나 지금 기억이 안나네 얘는 뭐 대충 본능이나 풍력 둘 중 아 지금 레거시랑 저거랑 다 지금 짬뽕돼가지고 헷갈려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는게 레거시인지 아니면은 저건지 지금 기억도 안나고 24, 17, 15 아 진짜 아주 개판이구만 진짜 스텟이 스텔 리얼 쌉개판인데 아니 관리법은 기억할 수 밖에 없어 애들 이름은 몰라도 하다보면 좀 그래요 을 줄 수가 없어 이거 억압 아니 이걸 먼저 뚫으면 관리법을 먼저 뚫어야지 이 멍청아 농녀명 역시나 G팀이 부족 G팀이 문제다 G팀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G팀 아니면 얼추 다 될텐데 대충 발발거리는거 통찰 넣어주고 이중 억압해주고 음 여기 한 번 더 통찰 넣어주고 억압 넣어주고 그치 그쵸 어 이름은 몰라도 돼 관리법 모르면 개터지고 정의가 2등급 이하인 직원이 작업을 진행하다 클리터가 감소했다 용기 4등급 직원 아이씨 정의 이 아래 용기 4 이상 아 그냥 3333으로 하자 그냥 얘가 계속 얘만 전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거의 전담 마크인데 얘는 그 진짜 노말하죠 정말 노말하죠 정말 노말하다 음 한 놈은 여기 머물고 여기는 알아서 관리할 수 있어 마키 들어가면서 하자 그치 아니지 얘 잡고 아니 부서가 널 보지니까 이거 다 보는 것도 귀찮고만 멘탈 피해 괜찮나 내가 쟤한테 주는 피해구나 이거 싸우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얌 억압 계속해주고 얘도 본능 계속해주고 그치 얘는 통찰 넣고 여기 넣고 퍼큐버스는 퍼큐버스는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얌 어딨는데 체력이 안차 멜란데즈 아 얘 밖에 나갔었구나 야 정의작 할 수 있는 친구들 몇 개 없어 정의작은 이건 거르고요 자정어 아 근데 정우 잡아야지 어스름 할 수 있잖아 정우 다음 어스름 아닌가 아이씨 잠깐만 어스름해 해야죠 어 이제 어스름해 슬슬해야 돼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들어가지고 아 그냥 뛰긴 그렇고 어스름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슬슬 자극 결과는 앞불릴 때 클리포트 카운터 감소 별 건 없고 얘도 뭐 별 거 없고 야 근데 지금 야 적색정우가 적색정우가 지금 패턴이 잘 기억이 안 나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지금은 얘 때리고 얘도 때리고 정의장 올리고 그치 야 이제 어떻게 데뷔를 해야 되냐 데뷔체 근무 언제나 마련할 수는 있지 나 한 칸까지 올리고 한 놈으로만 싸우자 한 놈으로만 싸우자 이거 혹시 모르니까 여기 있는 게 가장 가장 피에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간 다음에 모를 때는 한 놈으로만 싸워야지 어디냐 저기 있구만 오케이 여기는 얘가 나설 필요도 없지 일로 와 그치 맞다인 1대1이지 뭐야 뒤로는 안 봐? 야 어디가 얘는 그치 그치 나왔지 미친놈아 야 그건 좀 아니지 야 저기 좀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야 그건 좀 아니지 야 그건 아니지 야 인간적으로 거긴 아니지 야 그건 아니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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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진짜 미친놈이 진짜 어디 갈라고 저거 터지면 게임 터졌어 어 저거 저거 나왔으면 게임 터졌죠 진짜 어이씨 디진 줄 아네 아 다 정리됐고 아 이거 너무... 너무 힘든데? 징버스 나가라 그래 아휴 진짜 그 참 그 뭐 한 번, 한 두 번 나가 얘가 블랙이 0.9 좀 애매하긴 하네요 확실히 네 들어가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 좀 오세요 아 운동 갔다 오시는구나 잘 갔다 오세요 자 지금은 요거는 빼고 요거 빼고 어스름 오늘 나오지 않나? 오늘 나오는 날 아닌가? 한 번 더 땡겨줘야 되나 이거? 애착은 얘가 가고 억압 얘가 가고 동차에 가시고 얘는 본능을 갈만한 애가 아니 조혜리가 조혜리가 이거는 잠깐만 그냥 G팀에서 안하면 끼자 하면 끼자 그냥 네 오늘이 21일 차요 잠깐만요 얘는 얘는 누가 관리해줘야 되는데 안되는데 얘 어 충분히 시간 되겠지 충분히 시간 되겠지 오케이! RF 무기까지 뜯어냈어요 크으.. 좋아요 얘는 잠깐만 관찰렙이 4가 아니라 아 이게 안 뚫렸구나 그렇지 하고 아 이거지 바브급 어 저게 무기는 똥쓰레기 같아도 아주 간지가 난단 말이야 어 무기가 아무리 똥쓰레기 같아도 간지는 나요 그거 하나면 됐지 뭘 더 바래 야 어스름 주황색 어스름이면은 자정이 저기 중앙에서 나오고 어스름이면 아직 복도에서 나오겠지 어스름이면은 복도에서 만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러겠지 거미봉오리 애매하구만 아오 저 놈의 진세자 아잉 대충 대충 들어가 야 회사가 터지질 않네 터질 수가 없지 누가 관리자인데 회사가 터져 안 그래요 아니 저 뭐 두번은 연속 나가냐 아 그래 일단 반납해라니 수점 누가 꼈든 몰라도 그냥 반납 누르면 반납해요 알아서 좀 더 빡셈한 장치 아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안 고르면 돼요 이제 호스름 호스름을 잡으려면 원거리 직원들이 낫잖아 아무래도 멜란데지는 보내지나 멜란데지를 너들 와라 일로 오시고 그래 가운데 생기진 않지 그치 데미지 개 답답하네 진짜 이거 야 하루 하루 종일 싸워야겠네 이거 뭔데 이거 중앙 중앙에 저 나왔다 말았다 저 표시 뭐야 대체 앞에서 싸우는 건 좀 앱하고 아유씨 한 번 긁어줘야겠고 한 번씩 지금 직원이 저렇게 있죠 요 세 군데 아이 반대편 말고 어디까지 가기래 아니 이것들이 좋아요 많이 긁었어 많이 긁었어 많이 긁었어 아유씨 오래걸리겠네 이거 금방 오래걸린네 하나 둘 셋 넷 요 네 군데를 볼 수 있긴 하거든요 지금 근데 반대로 오면 안되지 오케이 요기 음 선택과 집중 이미 체력 깎여 있는데 잡는게 낫겠다 이건 어디까지가 멍청이다 아이씨 조심조안해 이씨 좋아 위쪽 그치 일단 돌아올게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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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야씨 디실뻔했네 이씨 아 이거 안다는 이유가 지금 이게 아닌데 이게 0.8이면은 잘 걸리는 건데 이거 그냥 무기가 약한 거예요 무기가 약한 거예요 무기가 약한 거예요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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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얘도 같이 싸우게 해야되나? 같이 싸울래?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라면 먹을래? 야.. 어느 세월이 잡네 아니 이 집 크로스 크로스 카운터를 하면 어떡하냐 일로와라 흐헤헤 야 잠깐만 씨 0.5? 0.5가 왜 견디미.. 아아 견디미 맞구나 지금 씨 반대 상성무기만 들고 싸우고 있구나 이 젠장 언젠간 터지겠지 언젠간 터지겠지 언젠간 터지겠지 자 언젠간 다 터지겠지 어우 씨 이나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 씨 씨 얼마나 잠깐만 세 마리 남았나? 네 마리 남았네요 이거 이번 이번 터라이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간담! 먹잇사슬! 잡아! 잡아! 오어! 오케이 두 마리 컷 야 여기 사무직 하나 살아 있는게 더 신기하네 음 보자 좋았어 좋아요 이제 두마리 남았죠 두마리도 체력 거의 다 없어 얘네 거의 없어 아니 진짜 진짜 1억입니까 왜 자꾸 이씨 반대로 와 아잇 뛰어 뛰어 한옥 어디냐 아 깜짝이야 좋았어 좋았어 한 놈만 잡으면 돼 이제 한 놈만 잡으면 돼 한 놈만 잡으면 돼 다음 턴 간다 다음 턴 다음 턴 간다 아오 진짜 그 다음 턴 간다 아 저 멍청한 사무직 진짜 그거를 왜 야 멍청한 니 엉덩이 뜯기고 있다고 이 진짜 결국 뒤졌네 야 이거 달려봐 야 너라면 가능해 야 폴 너라면 불가능해 이게 애들이 지금 뭐냐 정의가 구데기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안 돼 어딘데 이번엔 또 아 나 진짜 야 그냥 이러지 말고 안 되겠다 이거 하나씩 두자 씁 정의 올라야지 속도가 증가하거든요 드디어 잡았다아 드디어 잡았다 좋아요 어스름 완성 드디어 어휴 고생했다 진짜 내가 고생했다 니들은 고생 안했어 인마 이씨 이 직원들 진짜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뭘 고생해 나만 고생함 나만 아무튼 나만 고생함 야 씨 클룩 15개 터진다고? 15개 터진다고 환상체가 있기네 야 야 그러면은 잠깐만 마지막 걸로 얘 보다가 안되면 빤스런할까? 420은 채울거에요 응 야님 체력이 좀 애매해 간다간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어 조지면은 조질거 같으면은 그냥 빤스런하자 맞다 으 에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살긴 하겠다 으 살긴 하겠다 살긴 했네요 탈출하겠지 안하네 그래도 어슬은 완성했고 5레벨 2명 더 생겼다 2마리? 2명? 마리? 명? 마리? 아니 말이든 명이든 똑같은 단어입니다 안돼 아니 이게 지금 야 잠깐만 펠뎀이요? 펠뎀 견딜 수 있는 애가 있나? 야 어떡하냐 이거? 아니 문제는 얘는 이제 펠뎀을 견딜 수 있는 애가 있는지가 문제고 얘는 처분탄이 없으면 개힘들어요 RF 장비가 근데 지금 펠뎀이지만 1.0이에요 못버텨 버티려나? 얘보다 등급 높아서 조금 버티긴 하겠다 아 그냥 이걸로 가자 근데 푸른게 문제는 그거에요 혼자서 두개 관리를 해야돼 그러면 새로운 관리자에게 당신이 우리 회사의 번영을 위해 거달한 기여를 해주고 있는 인젤라 들었습니다 당신의 훌륭한 주력자 앤젤라 와 함께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저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이 곧 머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로보토미는 당신의 헌서와 노력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만날 날을 고대하며 로보토미 대표 A로부터 A가 당신에게 손수 닥성한 문서를 전달받았나 보군요 마침내 당신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일까요? A는 잠시 먼 여행을 떠난 상태여 미국 가셨나요? 여행의 종착념은 집이듯이 머지않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제가 만약 모니터 밖을 나오게 된다면 제일 먼저 여행을 해보십어요 저는 최대한 걸을 수 있을 만큼 많이 걸어다니면서 모든 풍경을 사진처럼 제 눈에 담을 거예요 여전히 날은 춥지만 겨울이 끝나고 있는 시기가 다가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겨울이 지난다고 반드시 봄날이 오는 것만은 아니죠 안녕 나는 티페리트야 호액 안녕 나는 티페리트 얘 내 친구 티페리트 물론 보면 모르겠어 우리 쌍둥이가 이름도 같아 티페리트 하지만 당신이 말한 쌍둥이라는 질문이 생물학적 정의를 묻는 거라면 우린 쌍둥이가 아니야 한마디로 우리를 구매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지 나는 중앙티움 맡고 있어 중앙티움 매우 넓지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인 만큼 그래서 두 개가 됐어? 우리는 두 개 맞잖아 뭐 지금이야 다행이지만 여기까지 도달한 관리자 너라면 뭐 기초적인 환상체라는 건 어쩌저쩌고 하는 심심한 말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되겠지 만약 너한테 실망한 일이 생긴다면 아무리 관리 잘하더라도 무사히 넘어갈 생각은 하지마 하지만 당신이라면 잘해낼 거야 그리고 당부하는데 상층 세피라와 같은 상층 세피라와 같은 취급을 하지 않는다면 좋을 것 같아 걔네들 우둔하다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게 차이는 없어 내 말은 할 일도 많이 없으면서 바쁜 척하는데만 제일이란 뜻이었어 같은 세피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니까 어쨌든 중앙부서에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될 거야 이 말이 너에게 실망이 될지 격려가 될지는 상관 안해 나는 네가 맡은 일을 잘 해냈는지에만 집중할 거니까 나는 당신에게 격려가 되길 바랄게 안녕 티페리트 안녕 아 안녕 다 같은 티페리트니까 인사받은 걸로 찍게 안전팀 중앙팀 협동훈련을 위한 계획서인데 확인해줘 확인해주기는 분명 엉망진창으로 다 작성해서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걸 거기 두고 가 내가 검토해보고 다시 알려줄게 티페리트는 마음이 너무 무난할까 넷자와 같은 중독자랑은 친절하게 상대해줄 필요도 없어 상층병이 없는단 말이야 심지어 내가 말한 기한보다 이틀은 지났어 하지만 넷자는 막상 마음먹고 일하면 잘하는걸 너도 알고 있잖아 결과적인게 중요한게 아니야 엔젤라님은 너무 우릴 방치해둬 나라면 중독자가 회사를 돌아다니는 즉시 엄머리차하게 만들거야 그런거라면 예수 누가 이해하기가 통화했는데 둘이 벌점 내도 도입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해봐 건설적인 토론이 될걸 아휴 시끄러워 얼른 상층으로 돌아가버려 그게 네가 있을 자리잖아 그럴 자비였어 그럼 갈게 응 잘가 상층 세피라들은 너무 편하게 기낸달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중층 세피라들이 다 마음에 든다는건 아니지만 나는 중층 세피라들이 다들 유쾌해서 좋아 같이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거든 하아하 하아하 코 억제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데 아 너 안익 있었구나 그럼 할일이 주도록 할게 게으름불리 생각하지마 관리자는 잘할거야 늘 그랬듯이 실패할수도 있겠지 늘 그랬듯이 클리포트 폭주 8레벨 이하로 클리어 아 근데 잠깐만 야 그러면은 아이씨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그거에요 그래 얘가 둘다 가능하긴 해 둘다 가능하긴 해요 근데 부서도 너무 멀고 하아 하아.. 겁나 애매하네 진짜 일단 가보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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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잠깐 올려줘 얘를 올려서 하아.. 개아픈데? 뭐야 애착나짐이야? 아아.. 저만.. 저만치하지 저만치하지 야 미친 야 잠시만요 야 이새끼 죽으면 안돼요 어이씨 미친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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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하핰 하하하 디.. 디지는줄 아는데 진짜 와.. 아니야 가장 낫는거 안했어요 나 뭐야 폴 지금 억압자고 억압을 넣어버렸어? 아니 억압을 넣어버렸네 아.. 내가 실수했네요 이거는 응 지금 억압이 들어왔네 씨 뭐 씨 내가 뭐.. 그냥 터진줄 아네 씨 나 시컵했어 나 솔직히 하하하하 솔직히 시컵했어요 지금 얘만 나 집이네 애착하자 어 살아있는게 다행이야 진짜 어 진짜로 살아있는게 다행이야 이거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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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씨 뭐만 하면 또 탈출이야 진짜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아이 아이 저 소리 띄거워 죽겠네 이 자식 야 이것도 반인 체력 반가 있는데 뭐가 가장 좋냐 통찰인가 그나마 그나마 통찰이려나 자 가브리엘 통찰올려주고 보통일 때 보통확률로 클리포트 카운트가 감소했다 근데 얘는 어지간한거 다 좋아하는편이라서 뭐 사관없어요 그럴 때가 아닐 때가 문제지 아니면 아마 아시아 동작 조사하러가 엉망으로 로봇 터뜻기 여성 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홀이 내려와서 홀에 이제 두근두근 두근두근 통짜리지 계속 가야돼. 아이씨 개불안한데 이거 진짜 펠뎀이라서 개불안해. 저 별이 뭐지? 별 달린거. 나 빨리 이거 작업속도 이거 작업 성공률을 좀 높여줘야겠어요. 결과 나쁠때 높은 확률로 클리포트 카운터가 감소했다. 저건 뭐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야? 자 통찰 가시고 의각 가시고 여기는 통찰보내고 퍼퓨버스 퍼퓨버스 아 진짜 이러지마 개신내 진짜 하아 잠깐만 아 괜찮지? 심판새 유스티티아 옷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음 용기지 아 절제도 조금 올려줘야돼 절제로 올려서 여기서 용기랑 절제만 올리고 여기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저거 다른거로 올리자 그게 낫겠다 지금은 아니 그냥 호두콩만 하면 다 끝나는 건데 이씨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돼 아 참 야 나 그 무기 뜯어내고 왜 무기 안 꼈지 생각해보니까 이 멍청아 아니 젠장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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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구나 오케이 저쪽이면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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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구나 오케이 저쪽이면은 이렇게 잡아놓고 홀 가자 데미지 데미지 안 들어오죠? 너 일로가 터질때 조심해야해 한 놈 육입고 어? 뭐야? 아직 퍼지기 전이구나 한 놈 육입고 두 놈 세 놈 뭐야 세 놈이야? 세 놈 세 놈 세 놈 세 놈 세 놈 세 놈 세 놈 세 놈 세 놈 오케이 오늘은 클릭복 8 이하로 클리어 달려있으니까 업무 종료 빠르게 갑시다 레벨 5가 레벨 5가 될 리가 없지 네 놈 네 놈 네 놈 퇴해 세 놈 에어 네 놈 네 놈 세 놈 세 놈 여러가지 갈등과 고통의 이야기들이 오가가야만 했을까요? 수많은 이야기가 태어났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서 누군가 절망을 누군가 희망을 보았어요. 어느 순간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었죠. 믿을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많은 것이 뒤바뀌고 그 외에는 많은 기술이 생겨났어요. 세상을 지탱하는 날개들이라면 특이점을 최소 하나씩 보유하고 있죠. 지금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알레프만 둘 뽑은 것 같거든요 제가. 사람들은 너무 더 나은 세상을 했고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관계가 펼쳐졌어요. 결국 그것이 모두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없죠. 확실한 건 그로 인해 제가 당신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뿐. 직원들이 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어. 다들 평소보다 의욕적이야. 들뜬 분위기는 흔한 게 아니니까. 나까지 설레는 것 같아. 들떠따기보다 쓸데없는 것에 흥분한 거지. 고작 새로운 관리자가 왔다는 소식이 말이야.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닌데 우리 할 때는. 이해해줘, 티페리트. 로보토미잖아.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 이외에 색다른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잠깐만이나 일처리가 능률적으로 변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지. 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말이야. 이맘때마다 잔뜩 시끄러워져가지고. 너도 처음에 같이 동요하지 않았어? 그거야 첫 번째일 땐 당연한 거 아니겠어? 첫 번째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들떠야 가치가 있어. 당연히 경극하지. 내가 구할 수 없다는 쪽에 걸었고 네가 구할 수 있다는 쪽에 걸었지. 결국 그 직원은 죽어버렸지만. 안타깝게. 나는 내게 이긴 게 너무 기쁜 나머지 다음에도 같은 얘기를 한다고 졸랐지. 결과는 항상 똑같았지만. 맞아. 하지만 어느새부터가 네가 더는 졸이지 않더라고. 너는 항상 틀린 쪽이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겨도 기쁘지 않았어. 생각 없이 말한 답은 아니야. 그때마다 이번에야말로 하면서 기대를 했던 건 변함없어. 안타깝네. 결국 네가 이기는 걸 보지 못해서.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다면 언젠가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당연히 생각은 어때. 나는 살릴 수 있어. 글폭질 이하로. 야근이 문제가 아니야. 레벨 5짜리는 좀 생겼어요. 괜찮아. 문제는 야근보다는. 각오는 했다지만 개부담스럽네. 각오의 길이 했는데. 존내부담스럽네. 저거 보니까. 멜랭돼지가 일로 가자. 멜랭돼지가 일로 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개가 동시에 터지면. 흑흑흑흑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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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흑흑 흑학 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이씨 auth 머릿속에서 답이 안나오네 하하하하하하 이제 이거 끼워주고 이런거 끼지마 이제 마타는 에바구요 마타는 솔직히 조금 에바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 무시야 안전팀은 멘탈 쪽이었으니까 뭐 이런 위쪽 구석아 이런거 좀 입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가보자 가보자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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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한 수만 나온다 어 나머지 오레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작업은 최소한으로 할게요 이거 진짜 효율적으로 가야돼 이거 그러니까 5레벨이 5레벨이 지금 최소 4명은 되긴 했는데 5레벨짜리 애들이 정확하게 말해서는 5레벨짜리 애들이 5가 되긴 해야돼 내가 여기서 이제 커버가 되려면 앤서니는 잠깐만 앤서니를 여기다 넣어놓고 장비는 이제 지금부터 만들어야되죠 장비는 이제 지금부터 만들어야되죠 120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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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3개 일단 살았어 일단 살았어 일단 살았어요 일단은 살았고 지혜는 이제 지혜를 조금 지혜를 얻을만한 곳 지혜를 얻을만한 곳 지혜를 얻을만한 곳 지혜는 이렇게 가벼운 야 터지면은 빰빰빰빰빰 야 터지면은 진짜 졸지겠는데 졸만하겠는데 확실한거는 얘 일단 얘를 뜯어내야 돼 그래서 두명을 만들고 두명이면 할만해요 두명이면 할만해 이거 이짓거리로 칼은 필요없어 칼은 필요없어 지금 방어구가 지금은 무조건 방어구 뽑아야돼 시혜를 어디선가 데려와 좀 키워와야돼 얘도 이제 절반모였지 지금 알짜매기만 해가지고 모이는건 빨리 모여 좀 키워야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데뷔 진짜 깐깐하게 해야해요 어디서 터지든 이거 조질 수 있어 이렇게 해놓고 본능 들어가봐 저기 이미 싸우고 있고 됐다 일단 급한 불 껐다 일단은 급한 불 껐고 아 개쩀리네 진짜 개쩀리네 가브리엘은 계속 5 해줘야해 앤서니도 레벨 5도 가야되고 멜렌덴즈도 올라가야되 올라가야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아무것도 멍멍이랑 검상멍멍이랑 강아지관리서야 됐고 그리고 후별은 어 혹시 몰라 데뷔책으로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는 뽑혀있죠 데려와야됩니다 그래도 데려와야되요 오케이 심판생 옷 뽑았다 심판생 옷을 뽑았어 이제 부터가 문제거든요 이제 부터가 문젠데 심판생 옷도 뽑았으니까 도전하자 애착 도전 애착 맞겠지 기억이 안나는데 기억이 안나는데 아이씨 잠깐만 아이씨 작업이 기억이 안나 정호요 아직 안돼요 아직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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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로 간다 야 아무것도 멍멍 아니 자스름도 아닌데 종호는 할만하지 뜯어먹힌다 냠냠냠냠냠냠 앙 괜찮은건가 괜찮은건가 와아 좋아요 성공했어 성공했어 잘 선택했군 최고들여 좋아 일단 여기는 둘 빠져있고 어 여기로 가고 어떻게 할거냐 우린 킹탄의 사수를 믿으면 돼요 우리는 킹탄의 사수를 믿으면 된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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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www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좋아 쓸어낼 수 있어 쓸어낼 수 있어 쓸어낼 수 있어 그리고 심판세 뽑아냈으니까 이제 이쪽 정보 얻어야죠 애착짓고 얘가 이제 지혜 얻으러 가야되고 글폭 구라서 이거 글폭 터뜨리면 안될텐데 이거는 이건 터지면 안될거에요 저거 터지면 조질 가능성이 높아 엄멍이라 한번더 하기 싫은데 이 쪽으로 가야겠다 이거 그러면은 이 쪽으로 가야겠다 아.. 올리버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너 올라가고 너 내려가고 지금 이거 뭐야 동시 접속해야 되죠 응 동시 접속 이벤트 너 여기가고 어.. 너가.. 요로 가고 앤서니 이리 요로 가고 그리고 너가 요쪽 가고 주엘이 요로 내려가고 그치? 방법은 하나뿐! 너를 사라져 아니 뭐하냐 엉뚱 에엉뚱 이거랑 다시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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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는 채울 수 있어요 충분히 채울 수 있어 뭐야 아 근데 엄몽이 금상은 모르는데 금상은 내일로 미룰게요 어쩔 수가 없다 금상 하나만이면 뭐 한 번 더 뻗겨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이거 다 되면 넘어가자 그냥 스타도 있지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 레벨 5 지금 얘가 아직도 지혜 3이야 아닌데 쟤가 제일 맞아 아닌데 다른 애 아니었나 어 그래 얘 정이 4까지 올라왔네 5에서 4로 떨어진 거야 뭐야 이거 엥? 뭐지 이거? 아니 얘까지 나오면 Rf 다 뜬다고요 중앙구석까지밖에 안했는데 헛소리하지마 아니 하지마 이 미친 자들아 진짜 아니 미친놈들이 진짜 아니 4등프로 이리 가져오자 헛소리하지마 진짜 도구형 환상체도 당신이 정돈되지 못한 책상에 선인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관리자님과 친해지고 싶었던 직원 하나가 녹화한 모양이네요 제 의견을 말해보자면 전 선인장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식물을 키우는 이유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흉한 가시는 관상하지 관상하기에도 적합하지 않고 가시는 가치있는 수액을 채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봉헌이가 맺히는 것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론적으로 알맞은 환경에서 충분히 핀다지만 뿌리에 내린건 언제나 촉박한 당이었나 봐요 선인장도 꽃이 필까요 예 그냥 핀다 하자 이곳은 햇빛 쫓아들지 않지만 자신 있다면야 디페리트를 찾는거라면 아직 중축의 이름 마무리하느라 돌아오지 않았어 나도 말주변이 없어서 이럴 땐 말만턴 관리자가 그립기도 해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 우리에게 누군가의 기억과 감정이 섞여 들어갔던 사실을 알고 있어 당신도 몇번 보았을 테지만 우리는 기계인 주제에 화를 내고 기뻐하고 아쉬워하고 슬퍼해 심지어 저마다 약점도 있어 왜일까 우리에겐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무엇이 들어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굳이 취약한 부분은 덧대서 불안전한 모습을 만든 걸까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어 당신이라면 알고 있을거라 생각해 관리자의 기억 그 속에서 불안전성이 있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하는게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기이지만 기기가 아닌 기기가 아닌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티페리트 지나치기 재밌는 이야긴 곤란한데 교체 시기가 왔구나 점점 주의가 짧아지네 하지만 언제였는지 다시 만들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일단은 회사의 자산이니까 되도록 아끼는 편이 좋겠지 티페리트 그 전에 관리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 설명해두는 편이 좋을거 같아 하지만 왜요 누누이 말했잖아 티페리트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유약해서 우리와 같은 것을 온전히 보기엔 모자라다고 그렇게 잔인한 장면도 아닌걸요 직원이 모이 잘려나거나 신체기관 일부가 밖으로 나온 것도 아닐텐데 단순히 자극적인 장면뿐만 아니라 통상이 어긋나는 장면을 봐도 그 마음은 쉽게 무너지는다 으으으 정말 이것저것 신경써준 분이 많네요 왜 관리자는 기계로 대체를 하지 않는거에요 허튼지사할때마다 티페리트처럼 교체를 하면 되잖아요 으으으으음 하하하하하하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거야 이곳에 설립자도 나름 생각이 있을까 관리자를 배치한게 아니겠니 그래요 그렇다면 창고로 이동하도록 해요 거기는 인지필터가 약해지든 몇 안되든 공간이니까 난 그 장소가 어딘지 알아 티페리트 무슨 소리 하는거야 거기서 우리가 일하면서 늘 가던 곳이잖아 그 말이 아니야 나는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억하고 있어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네 이번에도 나를 잘 도와줘서 고마웠어 음치 관리자가 고이면은 어? 기계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물리가서 보자 하 하 잠깐만 보타워 계속 얘를 차 댕댕 프로이덱 제이콥 너 내려가 음숙한 애도가 잠깐만 1.2 약점 멜랜데즈가 교육팀이었어? 교육팀은 교육팀은 레드댄 별로 없잖아 없지 정확히 말하면 아예 없지 이거 입히고 야 좋아요 유스티티양 아니지만 칼을 끼고 그럼 이제 마탈이 남는데 얘가 마탈을 끼고 아 굳이 다른게 안올랐어 못올려 지금 올릴수가 없어 아니면은 아 안되있다 야 올리버 나가 나가 이씨 다른 놈 들어와 아 으음 으음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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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착하고요. 댕댕댕프로이드 얘를 때려볼까? 지금 기억이 안나네. 일단 안봐야 되는 건 알아. 너무 내가 트라우마 급나 많이 받았어. 안봐야 되는 건 알아요. 안봐야 되는 것만 알아. 얘한테서 이제 지혜 좀 빨아내야겠어. 지혜 좀 빨아내야 돼. 그치? 지혜 좀 빨아내고 앤서니는 올 오네? 그러면은 조만간고 푸른별 관리할 수 있겠다 이거. 조만간. 지금은 안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안될 것 같고. 지금 구스타프 손이랑 멜렌덴 지혜 좀 올려줘야 되죠. 앤서니도 올려줘야 되고. 원래 저기 들어가면 그래요. 원래 보호소 들어... 뭐야 그... 격리실 들어가면은 저거 깨져요. 저거 깨져요. 어흐... 그치. 관리법. 용기등급이 낮은 직원은 성공률이 낮았다. 저기 4등급 미만은 클리포트 카운터를 감소시킨다. 에밀리아 직원은 뒤졌으면은 에밀리아로 바뀐다. 작업이 납부로 결정되면은 껍데기가 된다. 외형이 인간 외형일 때 용기 3등급... 4등급 미만은 보내지 않는 게 낫다. 오케이. 대충. 하아... 하아... 그치. 얘 가고. 얘 가고. 음... 샤댄댄 프로이대. 얘는 통찰자가 왜 낫겠네요. 이러면. 제이코 통찰가고. 아씨. 쩌랩 좀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저거... 저거 올리느라 바빠가지고 레벨 5짜리를 만들어야 되느라 바빠가지고 지금 다른 걸 못하고 있어. 골스타프 솜 키우고. 그치? 이거 키워야 될 게 좀 한정돼 있죠, 지금? 벨렌덴즈도 레벨 좀 올려야 되는데. 음... 너 들어가고. 아유... 진짜... 야! 규리스! 너 이거 껴! 샤댄댄댄 프로이대. 음... 때리는 게 가장 좋네. 인간 외형을 본 직원들이 패닉에 빠지자 모두 껍데기로 삼았다. 클립보트 카운터가 0이 되면은 해당 직원의 외모를 가진 친구를 찾아야 된다. 아... 개쫄린다, 진짜. 딱 그러면 이제 엄뭉이 에고를 얻고 엄뭉이 방어구만 뜯어내면은 일단 어떻게든 되거든요. 지금... 얼마나 더 모아야 되냐. 30, 30, 60 더 모아야 되고 60에 한 150정도 모아야 되니까 한... 200 내지 300을 얻어야 되네. 이 젠장. 아니 한조각은 또 왜 탈출하고 난리오. 아유 그참. 아유 뒤지고 싶어가지고 이게. 야 가라! 응 별일 없었다. 그치. 별일 없었다. 하고... 하고... 파고드는 천국은 파고드는 천국은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는데 저거는 모르면 뒤지도록 몰라. 파천을 먼저 봐야 돼. 정확히 말하면은 저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파천을 먼저 봐야 돼. 저걸 먼저 보면 조져요. 아니 잠깐. 아니 미친놈아. 그걸 왜 못 버텨. 그걸 왜 못 버텨. 이거 안 될 것 같다 야. 지금 재주 금액 힘들어. 어쩔 수 없어 이거 야 지금 지금 쟤 죽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왜 죽었냐 물 잘못했다고 죽어 아 물 잘했다고 죽어 어? 지가 뭘 잘했다고 죽지? 당당하게 저렇게 진짜 뭘 잘했다고 죽은 거야 대체 진짜 뭘 잘했다고 죽은 거야 대체 애착 애착하고 여기는 계속 통찰해주고 지금 어쩔 수 없어요 하던 작업만 할 수 밖에 없어 지금은 나머지 키울 여력이 안 돼 지금 일단 옷 옷 빨리 뜯어내야 돼 상대 가죽되기 하하하하하하하하 잠시만요 어어 야 이런 상황이 온다니 잠깐만 야 내려와봐 내려와봐 이거 머리 머리 좀 굴려야겠는데 이거 잠깐만 일단은 얘 의가 파고 아니에요 이거 알아내긴 해야돼 알아내긴 해야돼 빨리와 빨리 하하하하 뭐였을까요 통찰? 잠깐만 아니야 통찰은 내가 놔줘 얘가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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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찍어 절망 People 멘탈 어때 멘탈 반깎인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ЛEP 버티스 있나요 버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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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computers 하하 memorазou 야 겨우 살았다 진짜 리얼로 리얼로, 겨우 살았다 진짜 애착이였네 애착이 아니고 본능 본능 맞겠지 이정도면 본능 맞겠지 얘 또 얘 들어가긴 해 나중에 들어가 이거 하고요 으가 패주고요 포큐버스는 구스타프손 키우고 아이 뉴비들 어떻게 키우냐 이런식이면 뉴비들 그냥 로퍼로 땡겨와야되나 이거 하아 그나마 다행인게요 한틱 더 맞았으면 그냥 멘붕이였어요 얘는 용기였네 얘랑 조질나게 싸우려들었겠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얘랑 조질나게 싸우려들었겠네 이거 어쩔수 없어 어쩔수 없습니다 가야됩니다 가야되요 뜯어내야되요 어 저 뭐야 비참한 날개쭈질을 뜯어내야되 우린 가져와야됩니다 이거 가져올수 밖에 없어요 가져와 안돼 올려 성공 성공 그치 그치 가져와 어 지금까지 잘 해냈잖아 비록 비록 이전 시간선에서 니가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할수있다고 이번엔 할수있어 할수있어 그치 멍멍이씨 코고는 소리 아 이 개짝난아 니자씨 하하하하하하하하 하 하 보라색 여명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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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언제까지 여명에도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냐 여명에도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냐 얘는 왜 진짜 빨리 잡아 진짜 하루하루 개쫄린다 이거 이게 게임이지 이렇게 쫄려야 게임이지 통찰 계속 받고 포키버스로 구스타프스는 폭력 좀 올려주고 멜랭되지 그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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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씨 그나마 완전체가 있어도 다행이지 야 이 정도면 그래 이 정도가 우리 회사 에이스라는 정도를 인정할 수 있어요 아까 레벨 2짜리가 발발되는 것보단 낫지 샤덴 시선 에이치는 늪치고는 이렇게 묘하긴 한데 에? 아니 미친놈이 이 미친놈이 뒤질라고 탈출했네 스페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에이 우딜 우딜 빽 질리야 어? 우딜 빽 질리야 아 요기 앤서니 키워야겠다 이거 어 앤서니 키워야 돼 요기 앤서니 조금만 더 키우고 아 아니 뭔짓을 해야 저래요 아씨 아 어감은 그냥 얘한테 땡기는걸로 하자 어 얘는 얘는 그냥 본능이 나는걸로 아니요 잠시만요 오야 그치 이럴때 다른애들이 크는거지 이럴때 다른애들이 커야지 본능계 본능계 얘는 통찰 이거는 음 빅토르도 한번 써보고 그치 여기는 주엘이 이걸쓰고 그치 카브리엘 폴은 또 어디가서 용기좀 올려 아니다 얘 이거 저거를 빨리 뜯어내는게 가장 좋을거 같긴 한데 하 좋았어 키리는 약속했고 믿었다 백삼십이 유스티티아 뜯어내기 거의 일부 직전이네요 다행이로 최대한 땡기고 하자 백이식 백이식 하하하하하하하하 백이식 그치 저게 중요해요 지금은 슈 추첨장 원통유 해당한 상체의 클리포트 카운터를 1증가시킬 수 있다 하하 하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간다 흠 뽑아야돼 최대한 뽑을만큼 뽑아야돼요 지금 가브리엘 멘탈 터지면은 그거 그대로 위험하긴 한데 흠 흠 뭐 어쩔거야 0.5 견딤 얘도 0.5 견딤 0.4 견딤 오케이 하하 하하하하 야 한번 더 뛰어 한번 더 뛰고 이게 지금 백이식을 얻어야되요 백이식을 얻어야되고 그 다음은 높음 되게 지 돼 아냐아냐 잠깐만 너 올라가 그냥 너 올라가고 너는 그냥 얌태에서 뜯어내라 어 통찰 뜯어내고 얘가 두개 두개 동시에 관리하면 되잖아 얘가 두개 동시에 관리하면 돼요 지금 피 박스 뜯어내려고 그러는거거든요 야 좋아 잠깐만 이거 하루만 더 하면 저거 뜯어낼 수 있을거 같은데 아니 저거 한 터만 더 하면 뜯어낼 수 있을거 같은데 12%는 좀 저거지 근데 얘는 그나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잇 찌 안 을 까 있지 않 을 까 있지 않을 아 씨 조질을 줄 안네 이씨 오우 오우 가라 아! 어딨냐아! 우리 직원 어딨냐! 안 보인다! 우리 직원 안 보인다! 미치지! 야 이게 뭔 직구야! 잠깐만! 다 일로 갔네? 나문데 없지? 다른데 없고 아! 아! 됐다! 좋았어! 좋아! 그럼 엄무기 뜯어내자고! 우리 이제 엄무기를 뜯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유스티티아도 거의 뜯어내진 것 같은데? 그렇지! 4만 더 따 내면 되죠! 좋아! 우리 이제 따서 갚으면 돼요! 하하하하 이것만 따면 갚을 수 있어! 전부 다 갚을 수 있어! 갚을 수 있다고! 앤서니가 앤서니가 앤서니 얘 또 왜 이게 뭐야! 왜 마이너스 1 됐지? 뭐가 문제인거야! 올려줘! 잠깐만요! 뭔가 불안한데 지금 저쪽 아니겠지? 내가 잘못 생각한거겠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겠지? 120 얻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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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냈다고! 하하 저 더러운 녀석한테 옷을 얻어냈다고! 안돼! 4댕프로이데 잠깐만요! 씨! 나와! 비켜! 비켜! 잠깐만! 아니! 댕댕댕댕프로이데네 씨! 괜찮아요! 득점 불가!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거 있으면 알아서 잡혀요! 은지 잡혀요? 아이씨! 하하하하하하 아! 은지 잡혀요! 드럽게 안잡힐해지자! 아이씨! 진짜 리얼 개딴딴해지자! 이씨! 그 사이에 Uucc dancers 뜯어내고 하하 됐나? 아어나! ctar 아 궁금하저나 안공 궁금해요?여러분들은? 당연히 저런 궁금하지 이 망할 쥐 댕댕 practice 하... 절망 검열 삭제에서 검열 삭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초 이상만 안 보면 된다고는 하는데 그쵸 검사는 검사 옷을 입고 관리하는 게 낫고 아 잠깐만 그러면은 그동안 위에서 앤서니가 궁극적으로 앤서니랑 구스타프 손 정도가 커야 돼 지금 아 앤서니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을 관리하면 될 것 같죠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 뭐야 얘 애고 방어가 없었어? 아이고야 으아아아아아 자 그럼 업무 종료합시다 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많은 것이 뒤적혀 있어요 소중한 기억 관심을 가져갈 건 단 하나였다는 소리예요 의미도 없이 모두의 머릿속에서 썩하고 있고 언제나 당신이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무의식 그러고보니 당신에게는 제대로 된 의사조차 묻지 않았네요 당신이 진심으로 A를 만나고 싶나요? 넹 A가 돌아온 날에는 당신의 마음을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따뜻한 인사를 기대하지 마세요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기계인 저보다도 관리자님에게는 세피라들이 어떻게 보이나요? 분명히 관리자님과 다를 바 하나 없는 사람네 형태로 보이겠죠 웃기도 하고 찡그리기도 하고 다양한 표정을 지을 거예요 어쩌면 저보다 훨씬 생동적이에요 하지만 알고 계시나요? 이 공간에서 사람과 착각할 정도의 유사한 AI가 존재한다면 그건 저뿐이에요 제가 첫 소개부터 말하지 않았나요? 이곳에는 저만이 제일 우수한 AI라고 본질을 보는 것 이곳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당장 당신이 보는 모든 것들은 한참 왜곡된 장면이니까 모든 건 당신을 위해서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해해 줄까요? 티페리트예요 당신이 몇 번이나 인사한 무슨 바보 같은 질문 나는 거야? 그런 뚜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표정을 볼때마다 강화 아니네 사실대로 말할게 이 공간에서 항상 지루할 쯤이었는데 니가 그런 표정을 지을 때만큼은 조금 웃기더라 나뿐인 줄 알아? 니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세피라들 그리고 앞으로 만날 세피라들 모두 나와 같은 모습이야 이게 다 그 잘난 인공지능 윤리계정한 적뿐이지 그리고 이곳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자 언젠간 다시 돌아갈 곳이자 아마 모든 게 끝난 후에는 이곳에서 휴식을 기다리며 고양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았어? 와장창! 다음 티페리트는 더 오랫동안 정상작동 해주기 바래 그럼 티페리트 준비되는 대로 바로 다음 티페리트를 보낼게 고마워요 엔젤라니 다들 여기 있었네 회의실이 없어서 어디 갔는지 한자 찾았어 무슨 일이야 말쿠트 응 내 자아가 티페리트한테서 받아올 서류가 있다고 부탁해서 그거 가지러 왔어 그건 아직 준비가 안됐어 급히 처리할 일이 먼저 생겨서 그리고 본인 일은 본인이 직접 오라고 해 내 자아가 바쁘다고 해서 말이야 그럼 척다한테 다시 오라고 전해줄게 너의 당층부도 어쩌면 하나같이 그 모양이냐 내 자아는 하나도 안바빠 괜히 귀찮으니까 너한테 떠넘긴거라고 하지만 나는 즐거운걸 아 지금 티페리트 교체자가 하고 있는거구나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거 같은데 걱정이 많겠어 티페리트 내 걱정할바엔 너 수첩이나 걱정해 잔뜩 너덜너덜덜해져가지고 곧 찢어지겠다 인마 정말이네 걱정해주셔서 고마워 관리자님도 만나서 즐거웠어요 안녕 나는 티페리트야 그 과정은 이미 지나쳐서 티페리트 내 자아가 전달한 서류가 있으니 그걸 검토할 차례야 응 알겠어 고장난 기계가 할말이 있어봐요 뭐가 있겠어 티페리트는 과보에 걸렸어 첫 재수실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심해졌지 기계를 여러번 교체해주면서 일정 데이터만 남겨두고 초기화를 시키지만 특정 지점에서 다시 같은 오류가 발생하더라고 앙 부디 실망하게 하지 않을게요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응 인재가 될 수 없다는 건 참 슬퍼요 그쵸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정해 두지 않는다는 것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관심도 없다는 것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상대 행동을 살필 필요조차 없었던 거죠 고통을 못 이긴 나머지 바닥을 긁어내려 본 적 있나요 듣기만 하면 굉장히 아플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손톱이 빠지는 순간에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아요 멍하니 빠진 손톱을 바라보다가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내가 더는 내가 아닐 것 같은 순간이 될 때 갑자기 미친듯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웃기지도 않은 상황인데 말이로 그리고 바닥에는 내려다보는 그림자와 함께 발이 보였죠 누구의 발이었을까요 그렇게나 돌아보기 싫어했던 사람이 마침내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게 끝나가던데 그 속에서 절망이 남겨놓은 부스러기를 본 건가요 아니면 바닥 흩어진 손톱들을 보고 있었나요 비로소 무력감을 느꼈던 것은 그 순간이었어요 아마 당신이 아니었다면 영영 알아차리지 못했겠지 고마워요 그렇다면 관리자님은 아무것도 통제 못하는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내 몸이 아닌 어딘가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쏟아져 내려올 때 스스로를 통제 못하는 무력감이라 끔찍하죠 한번 말해보세요 그래야 제가 조금 더 보람을 느끼지 않겠어요 엘리아는 초급해했다 성급함은 흔한 실수들을 일으켰다 언젠간 자신이 실험을 완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장황이 털어놓은 것도 같지만 기억은 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란 말을 들을 때마다 눈 속 속에서 강한 욕망을 보았다 갈망이자 기이한 집착이었다 동동거리는 발소리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코기토는 그녀의 권한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실험체들의 상태 변화를 기록하는 것만이 주어진 일이었다 코기토가 현 단계에서는 절대 사람에게 투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내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을 무렵 그녀는 이가 반쯤 나가있었고 수술을 주워주세요 수술을 주워주세요 수술을 주워주세요 고기 볼펜 고기 볼펜 좀 주워주세요 야씨 벌써 코어 억제까지 왔네 근데 하루만에 이곳에 새겨진 상처들을 발견하고 있는 중인가요? 관리자님과의 첫 만남 때 제가 미처 말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세피라들은 당신을 분명 만나고 싶어했고 당신을 존경함을 따랐지만 동시에 그들은 원망과 저주에 당신이 상처지기 원하고 있죠 그러니 조심하세요 뭐 원한다면 그다지 신경 안 써도 돼요 당신 늘 그리왔던 하루를 보내도 된다는 뜻이에요 몇몇 맛이 가버린 세피라들이 생긴다던가 제가 그 자리를 채우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 대신 영영 놓쳐버리겠죠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씨앗을 미체 씨 봐라 예수 너는 아무것도 이럴 때는 엔케팔리네도 마신 다음에 잠깐 눈을 감고 떠봐 너만큼은 다른 세피라들에 비해 정신이 약하지 않아 다행이구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냉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가브레엘 아까부터 왜 그렇게 몸을 긁는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것은 관리자님이 임무를 다 마쳤다는 뜻이군요 칭찬해 드리기에는 제가 지금 할 일이 다소 많습니다 정보팀에는 특정 주기마다 반드시 하는 일이 있거든요 관리자님도 한상체 기록을 볼 때마다 종종 비어있는 구멍들을 눈치챘을 겁니다 우리가 쌓아가는 많은 정보 중엔 보안의 이유로 직원에게 공유해지지 않아야 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직원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죠 그들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 참혹했던 죽음과 살아가고 싶었던 간절함이라든가 하는 흔적들은 정보 말소라는 명목 하나로 모조리 처리되어 버립니다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을 정하는 건 다른 부서에 권하니까요 저희 부서는 그저 내려온 명령대로 정보를 조작시키는 법뿐이죠 저건 웃기지 않습니까? 내려온 명령대로 정보를 파기하고 조작하는 부서로 전락한 주제에 정보팀이라고 불리는 건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저를 정보팀의 세피라로 소개할 때마다 문득문득 속에서 무언가 북받쳐 오르더군요 옛소드 말소 예정 문서들은 전달받았니? 직원목록도 올거야 말소 작업이 끝나면 검토받는 건 잊지 말고 엔젤라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주의적으로 하던 이름에도 오늘따라 감정적으로 되었니? 이름이란 건 세상의 비정형체들이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새기기 위해 부여한 표식이 아니었을까요? 엔젤라라는 그 이름도 누군가 비슷한 마음으로 지어준 거겠죠 옛소드 일이 많아서 잠시 피곤해진 거라면 차라리 휴식을 취하도록 해 당신이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직원들을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이곳에서 권장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회사에 입사한 순간부터 각자는 고유한 인식번호를 부여받죠 회사에서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들만 골라 식별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저장장치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말쿠투는 일지간치 직원들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 중 세피라로서 가장 적합한 유형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말쿠투가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아들여야 마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기계 몸통을 던져준 채 어제와 같은 오늘은 오늘과 같은 내일을 영원히 반복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악취인가요?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 겁니까? 당연히 모르니까 그렇지 당신이 우리의 설계자용 한 명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갇힌 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잊혀진 직원 이름 몇몇만을 기억한 채 끊임없이 절망하고 결국 닿는 공기 한 줌조차 역겨워진 채 체바퀴소 모습을 감상하니 재밌었나요? 이것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니 오래전부터 썩어가고 있었다고 누구보다 이성적이었던 가브리에 엘리야에게 벌어진 일을 듣고서 표정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인감이 없다고 수근거리는 이들도 몇 있었다 하지만 속에서부터 골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카르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무너져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점점 표정을 잃어갔다 사소한 유의조차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다 더불어 신체를 조금이라도 밖에 노출하는 걸 견디지 못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되는 괴물을 낳았고 모든 것은 없던 걸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걸음을 걸어왔다 엘리야이를 헛되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애도하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그 결과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었다 애써 냉정하게 자신을 포장이라 했던 이성은 강박처럼 찾았나 보다 어느 날부터 간은 항상 목까지 가려지는 긴 소매를 잇기 시작했다 자신의 몸을 긁어낸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그 행동에서부터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감염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정밀검사를 해보자 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강행한다 결박시키지로 검사가 진행되었고 보고 있는 모두가 괴로울 정도로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감염도 없었다 그걸 보고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아니 나아진 건 하나도 없었다 그는 그 후로도 점점 긁어됐다 점점 더 점점 심하게 마지막으로 본 그의 모습은 누구의 말도 인지하지 못한 채 온몸에 무수한 상처들이 덧대어진 모습이었다 그거는 다시 볼 수 없었다 아이고 좀 한 번에 한 놈씩 덤벼 그건 말이야 오늘 앵계 8년이 처음 복용하면 흔하게 겪는 증상이야 가면 환청 환강 뭐 이런 거지 두세 번만 더 하면 없어질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 같은 경우는 얼굴이 반쯤 넘어지고 나아가 기어나서 왜 죽게 내버려준다고 어깨를 잡고 마구 늘더라 그거 환청 같은 게 아니었어 그럼 뭐겠어 죽은 직원이 살아 돌아온 거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 죽은 직원이 아무렇지 않게 찾아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나도 나지만 네 상태도 지금 꽤 심각한 거 같거든 오늘 회의는 그냥 생략하는 게 어때 그건 안돼 오늘은 환상체 대응 훈련이 있어 내가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대단해 직원들 생각하는 마음을 너를 따라올 세피라가 없을 거야 역시 그렇지 이것 봐 티파니 내 말이 맞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세피라야 직원 여러분 오늘은 아직까지 그 좋은 세피라 역할 중이야? 오늘은 환상체 대응에 대해 훈련을 할게 대체 몇 번을 말이야 깨달을까? 그래봤자 넌 좋은 사람 흉내를 내는 안쓰러운 고철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모두 집중해 주길 바랄게 이번에 제압파 환상체는 이전과는 조금 다음 대응 방식이 필요하거든 그렇게 해서 너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랬다면 그거야말로 이기적인 짓이야 지금부터 내가 고안한 방법에 대해 설명해줄테니까 잘 들어 차라리 다른 세피라들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겸허히 인정이라도 하지 조용히 해 아이 미안 그럴까 어디까지 했더라 호드님 질문이 있는데요 응 뭐야 이런걸 한다고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그 기다란세를 상대는 어차피 살 직원을 살고 죽을 직원을 죽을텐데요 개소리하지마 죽는 직원 없어 이 새끼들아 안하는 것보단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 속수무책으로 관망하는 것보단 예방을 준비하는 편이 이건 그저 운이에요 죽을 각오를 작업하는 편이 차라리 마음 편하단 말입니다 이것만 알아줘 너 무슨 짓을 해도 낙원으로 갈 수 없어 난 너희를 위해 그러는거란 말이야 내가 진행하는 상담 캠페인도 말이 나와서 아닌데 상담 캠페인을 의무화시키는건 너무 강제적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휴식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왜 우리 보석한 이런게 있는겁니까 영원히 반복될거야 그 고철덩어리 속에서 슬픔과 후회 묻힌 채 살아가라 나는 너희들은 내가 아니었음 진지하게 벌레만도 못하게 죽어버렸어 이 쓰레기새끼들아 어 그런 주제에 왜 나한테 감사하지 않고 깔짝깔짝 말 대답이나 처하고 이 새끼들이 아 말코트처럼 그냥 퇴사시켜버려 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마 이제야 너의 끔찍한 본성을 받아들인거야? 티파니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나는 티파니가 아니야 제대로 바라봐 이젠 니 목소리도 구별 못하는거야 으으 그래 여전히 그 악몽은 잘 꾸고 있는거니? 미셸이 자살했다는 기사를 읽은건 우리 실험이 어느정도 진척을 보였을 때였다 미셸은 우리 중 제일 어렵고 소심했으며 물정을 모르는 직원이었다 그만큼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기 쉬웠다 결국 우리를 경계하던 날개나 언제나 우리를 감시하던 머리의 끈앞으로 이용된건 닥쳐의 순리였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될 줄 몰랐겠지 우리의 끝을 너같은게 만들어낼 줄이야 상상도 못했겠지 너의 의도보다 상황은 더 안좋게 흘러갔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을거야 마침내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 다 죽였을게지 이 세계에선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카르멘은 니가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한 이 세계를 변화시키려 했던 사람이었다 만약 우리가 지옥에서 다시 만난다면 그때 용서할 수 있을까? 좀 한 놈씩 덤벼 진짜 이 개같은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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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DWDBS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내 짠은 왜 안나오냐 근데 아 호드미.. 뭐야 어? 엥? 무슨 소리에요? 뭔 소리야 이게? 호드미션 이미 다 클리어 된거 아냐? 아니 잠시만요 이게 뭔데? 호드미션 5가 코어 억지에요? 미션 5가 코어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거 아니지? 어우 깜짝이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세팅만 하고 여기까지 하자 어우 진짜 개달려왔다 일단 그러면 다음에 바로 호드 달리고요 다음에 호드 달리고요 로포 다 이거 얘네들 다 갈아버릴까? 얘네들 다 얘네들 다 얘네들 다 갈아버리고 호드 코어 억제를 먼저 하는게 먼저 하는게 더 낫지 시원님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이제 곧 방중이에요 호드 먼저 달리는게 가장 나아 지금 이거 포인트 아끼려면 세팅만 좀 하고 갈게요 잠깐만 가브가 내려오고 그리고 앤서니 여기있고 아니다 잠깐만 앤서니가 여기로 가시고 폴은 다시 위로 올라오고 뭐였지 직원 강화가 세 직원 뽑는거보다 비싸네요 호드 억제를 하면 3333 그게 일로부로 3333이 뽑혀가지고요 얘네들 다 쓰레기 행위에요 굳이 필요가 없어 오늘은 세팅만 딱 관리시장 누르고 제시도 누른다음에 저것만 하자 음 얘가 요거 그리고 한놈은 블랙데미였잖아 블랙덴버틸레몬씨 멘탈도 좀 있어야 되는데 블랙덴버틸레몬씨 흠 너 일로와라 네일은 코 억제 할거 같아요 네일은 코 억제 할거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브리엘이 미미크릴 끼고 그렇지 무스타프가 유榕ыми 유스티티라를 으 으 으 으 개비싼데 이거 에휴 그래 내가 내가 한번 판수봐줬다 그래 이거 써라 이 짓은 없어요 좋죠 가구 음 앤서니도 뭐 입혀야 되는거 아닌가 지금? 스펙만 높다고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죄가 아닌데 에고가 바보가 빵꾸가 나버려가지고 뭐 끼울 수 있는 것도 없고 음 아그러면 구스타프손 올리지 말고 앤서니 올릴걸 그랬다 이거 아 나 괴리했네 이거 구스타프손 그냥 위에서 좀 파밍만 했으면 된건데 야 이거 어떡하냐 아 하아 하아 이rie이 한 명이 정자인텐데 지금 근데 여기는 레드 잠깐만 얘가 레드델 버텨야 되는 애잖아 그러면 이것보다는 연삭기 4댄도 레드델 아니야 아오 진짜 잠깐만 샤넬 못뽑고 아이 그동안 다른 애들 한 개 없으니까 못뽑네 진짜 야 으뜩하냐 샤넬이 등급이 묘했어 HD등급 C등급 그럼 그냥 이거 입구요 16 18 이게 더 높아 아니구나 아 잠깐만 3에서 6 3에서 5 더 높긴 하네요 얘가 지금까지 마탄을 입고 있었잖아 마탄이 0.7 아 얜 또 왜 안입고 있어 아 얜 또 왜 안입고 있어 얜 또 왜 안입고 있어 아흑 자 그럼 얼추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저장을 해놓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어 아휴 오늘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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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6시야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내일은 이제 내일은 코어 억제부터 아마 시작을 해야겠죠 자 그럼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잘 찍о squared 잘 찍어요